목포 시내버스 운영사인 태원 유진 운수가 불법 정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태원 유진 운수가 2.5톤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이동 정비 차량으로 시내버스 차량 점검과 엔진 오일 교환 등 무허가 정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태원 유진 운수 측은 버스 정비를 담당했던 태원 공업사가 지난달 19일 폐업하면서 버스 정비 담당 직원들이 이동하면서 경정비를 맡고 있고, 주요 부분은 공업사에 위탁해 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태원 여객의 지분 50%를 보유한 이 모 씨가 운영하던 태원 공업사는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폐업 신고하고 문을 닫았습니다.